이집으로 갈게요 이집으로 갈게요 너무 멋있어요 양쪽에 현대로 만났습니다 환생에서 안녕하세요 로얄 로더에서 한테오 역할 맡은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작품이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의 촬영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좀 못 사세요 여러분 일단 여기 주무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데를 구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집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따뜻하게 입은 거 아니야? 그니까 왜 이렇게 있어 간심받으신가요? 사과가 아닌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짜 뭐야 그리고 내일은 적이 아니고 나 혜원이야 지금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끝났어요 이제 데리러 와도 돼요 그럼 이제 수고해요 어이가 없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부실장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양쪽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 주신다면 오늘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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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